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이렇게 서울영화 동양대역의 축제 보여드렸습니다. 너무 너무 좋고 이렇게 축제를 굉장히 놀랍게 동양대역에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.. 진짜 놀랐어요. 끝까지 너로 찍혔는데 그의 즐기라도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. 제가 고등학교 때 중앙대역의 동양대역을 지금 또 여기에서 공연자에 공연자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비켜될 때 오늘가 느낌이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최후니까? 최후니까? 조용대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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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후의 처음 공연자를 준비했거든요. 저희 비밀이라 여덟은 대게라는 부분만 준비를 했어요. 이 도로가 너무 신나고 설마 이쁘럼 이 드라마 처음 공연자가 춤iska 다같이 소리 들으세요 저희 뒤에 분들도 잘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가 되게 잘 보여요 최대한 미나미로 앨범에 끌면서 혼대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많이 해주세요